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나이예요 나 오늘 네 채널에 올릴 드미는 유상 짓고 싶은데 오늘 제가 짓길 유상이 모여나면 또 한국어로만 말하라고 해요 사실은 여러분 나 한국말 잘 못해요 우리도 한국말 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어요 지친을 구독? 아직 지친을 구독 안하셨으면 죽었어? 장난이지 당황님 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시다 결국 아래 여러분 네 한국어로는 자영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유니케스는 나한테 주셨어요 내가 많이 좋아했어 끝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졌어요 근데 이거 쉽지는 않지 그래서 저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해 유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잘 못해요 아 괜찮아 더 많이 연습해야죠 그래서 이런 영상으로 만들고 싶어 아 너무 더워 여러분 혹시 이 못하는 사람이나요? 물론 다면 살려줘 코멘트 써주세요 누구 알아 여러분?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싫어요?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싫어요? 나 오늘 가둑이나 일찍 일어나서 뭔 냄새야? 왜 이렇게 냄새가 심해요? 쓰레기 냄새 나는데? 무슨 냄새 나지 않아? 아침 일어나기 싫어 아침 일어나기 싫어 아침 일어나기 싫어 아침 일어나기 싫어 여러분은 이미 요리 어때? 오 너무 작다 결국 알아 여러분 제가 요리가 굉장히 많이 기렸어요 왜냐하면 진짜 자주 나 그래서 중단 말 정도 길이로 어깨게 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이 좀 더 작게 아무튼 제가 하풀이 그때는 살펴로 많이 봤는데 혹시요? 그거 알아 여러분 시간이 뭐 빨리 돼 정말 아 왜 진짜 아 아 배고파 배고프다 사실은 내가 지금 눈이 없어가지고 오우 오우 다이나나나나나나나나에 다이나나나나나나나에 다이나나나나나나나나나에 날이 낫게 다이나마에 아 나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자 피터 이리와 응 잘 지냈어? 응 귀여워 괜찮아 너 배고파? 나도 배고파 여러분 이거봐 미거운 것 같아요 보고 알아 여러분 나 혼자 말할거야 당연히 여기엔 없지 여기 아무도 없어 아 집이 많이 서러오고 하니까 너무 심심해서 요리해 죽겠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돼? 잠깐만요 아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sing 넷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려도 왜 이렇게 잘못하고 설명도 제대로 못한 점이 많아요. 그래서 죄송합니다. 유럽은. 매국 봐. 우리 뭐 먹으러 가자. 고고. 음 이건 내 좋아. 경고 알아 여러분. 저는 매워는 식혈장은 먹지 못해요. 먹자. 먹자. 노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해주세요! 좋아요도 많이! 구독도!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